3-3 산림서비스 산업 세션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서비스 산업에서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3개의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한 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청중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산림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동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이동호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림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이동호입니다. 2024년 산림탄소시장에 대한 전망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준 청중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이 발표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복잡한 국제정서와 경제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굉장히 규모화되면서 탄소시장의 영향을 서로 다르게 유형, 규모,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림탄소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림탄소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오다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중들께서는 이번 전망을 통해서 국제 글로벌 동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탄소시장과 다른 산림탄소시장과 탄소크리릿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국내 탄소시장이 어떤 현황인지를 대한 정보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도의 현황과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는 발생을 하지만 역시나 재난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을 하고 또 세계적인 폭염, 혹한, 대가뭄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위기가 발생을 하고 기업들도 그런 감축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배출권 시장들은 가격들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를 했고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EU ETS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시장과 연계를 한다든지 새로운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비관세 장벽들이 도입되면서 실제로는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과 세제들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상황에서 시장과 세는 탄소세 같은 도입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에 발맞춰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게 되면 갑자기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2023년에 자발적 탄소 시장의 75%의 크레딧을 공급하는 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가디언을 중심으로 가디언에서 VCS 레드 사업의 감축 흡수량이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크레딧을 사용했던 글로벌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디즈니 등 그다음에 유명 농품 업체들, 즉 자기 글로벌 업체들이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한 업체들이 그린워싱 이슈에 받닥뜨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흡수량, 즉 글로벌 크레딧 공급량이 4억 7,500만 톤에서 2억 7,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크레딧 양은 줄어들지만 시장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레딧 가격이 4.4달러에서 7.3달러로 높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었지만 크레딧 시장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산림 및 토지 이용하고 농업 쪽에서 2021년의 거래량과 22년의 거래량을 보면 거의 반으로 줄이지만 크레딧 가격은 5.7달러에서 10달러로 75%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다른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산림 및 토지 이용 농업 사업에서 가격이 두 배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산림 및 토지 등 자연 기반 솔루션 사업들 즉 자연에서 흡수를 하는 사업들에 탄소 크레딧 중 감축을 넘어서는 사회 환경적 공편익 창출을 인정받는 크레딧은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크레딧이 다른 크레딧이 아니라 똑같은 크레딧이 존재를 하는데 그 크레딧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매자가 돈을 더 지불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더 싼 가격에 크레딧을 구매해서 감축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배출권을 더 싸게 많이 사는 게 구매비용을 높은 것인데 왜 이 시장은 더 많은 돈을 주고 크레딧을 구매하는 걸까요? 똑같은 크레딧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즉 산림과 토지에서 나온 크레딧이라도 공편익이 있는 크레딧과 없는 크레딧이 있는데 더 두 배 이상의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존에 있던 규제적 배출권 거래제에 있는 크레딧과 산림과 토지 기반의 크레딧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즉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신뢰성 문제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가격 상승 효과로 가치가 끌어올라서 다시 그 보전 가치를 높여준 자발적 탄소 시장의 크레딧이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즉 구매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배출권 시장에서의 구매자들은 자기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한 많은 양을 싸게 구입하는 게 구매 결정 요인이라면 자발적 탄소 시장은 내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구매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 즉 자발적 탄소 시장은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를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크레딧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구매 규모도 배출권 거래에서는 자기의 할당이 되어 있지만 내가 몇 톤을 사건 자기의 목적이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량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구매 가격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가격들은 리포트된 가격들입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폭의 가격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소를 통한 가격보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균을 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림 탄소 거래와 자발적 탄소 시장의 산림 탄소 거래가 다르다는 것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제 탄소 시장을 통해서 지금 다르게 발전해오고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 탄소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중요하게 진화해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뢰성에 타격받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겠지만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국제사회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TSVCM, VCMI, SBTI와 같은 탄소 크레딧의 규격, 그다음에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국제사회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 즉 기업들이 어떤 크레딧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공통된 입장들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또 통합적인 노력을 하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전망들은 2050년까지는 13기가톤에 7기가톤에서 13기가톤 맥엔진 컴페니 같은 곳에서는 50억 달러에서 최대 1,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보고라는 거죠. 즉 수요가 있고 실제로 외국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나는 이런 크레딧을 원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해라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움직임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둔화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의외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2월 제한까지 시키면서 과다하게 공급이 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3차 기간 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4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될 게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전체 배출량이 73.5%를 커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몇 개의 기업들이 이 배출권 거래에 참가하고 있을까요? 684개 기업입니다. 684개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의 684개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럼 그 기업들은 어디 가서 감축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73.5%가 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감축을 해야 되고 그 감축 가격 그리고 산림 부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을 보시면 지금 상세 배출권이라고 하죠. 가격대가 지금 자료가 좀 잘못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자료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국내 산림 탄소 크레딧 거래 가격은 11,000에서 16,500원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KCU랑 KOC 즉 상세 배출권과 감축 실적 가격은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산림 탄소 크레딧 가격보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상세 배출권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항상 자발적 탄소 시장 가격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장이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684개 기업 이외의 기업은 어디 가서 배출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뒷부분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사업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 부분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외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공공기관 도로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8만 8천 톤, 인증량은 238톤 거래 실적은 없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 8만 톤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얼마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서비스 때문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 산림탄소 상세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저희 국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 시장하고 상세제도 어떻게 접근하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 차별화돼서 보기 위한 겁니다. 2013년에 상세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609건이 등록됐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대규모 사업, 경영 사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66건이 지금 등록되고 거래형 사업도 276건 거의 절반 가까이 등록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 면적도 5만 헥타 정도. 그다음에 실제로 총 흡수량과 연간 탄소 흡수량도 제법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탄소 흡수 인증량도 1만 8만 5천 헥타에서 지금 인증량이 8만 5천 헥타고 거기서 산림 경영 사업 인증량이 7만 4천 헥타로 지금 신규 조림은 128톤입니다. 식생복구는 8톤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 실제 사업 빈도 유형을 보게 되면 신규 조림하고 식생복구가 두 번째, 세 번째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증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소규모로 개발되죠. 그러면 결국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크래식 구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 개발했을 때 크레딧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살펴보게 되면 8만 톤 정도 이슈가 됐고, 그러니까 발행이 됐고 1만 6천 톤이 거래가 됐고 18.9%가 소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인 경영 사업, 그리고 바이오 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에서 118회에 걸쳐서 발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산림탄소 크레딧 활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레딧 거래 가격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크레딧 거래 가격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세 배출권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고 크레딧 거래 가격은, 산림탄소 크레딧 거래 가격은 1만 1천 원에서 1만 6천 5백 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세 배출권 22년도, 23년도, 23년 종가 기준으로 5,850원에서 1만 4천 원, 그 다음에 상세 배출권보다 더 선호되고 있는 인증 실적이죠. 이거를 상세 배출권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건 9천 원에서 2만 1천 원 가격대죠.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기준 가격에서 국제사회에서 선호되고 있는 고품질 크레딧 즉 공편액들이 인증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산림탄소 상속 크레딧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제도가 보완되면 조금 더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선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배출권 거래 시장이 항상 자발적 탄수적인 가격보다 높을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이 좀 바뀌어서 못 보여드렸지만 이 앞에 그림 때에서 제가 원래 자료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 구간에 보시면 이 구간이 크레딧 가격 구간인데 여기는 배출권 거래 가격 구간입니다. 즉 자발적 탄수 시장이 높은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가격이 이대로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개발할 때 내가 개발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에 더 어느 구매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어느 시장에 가는 것이 맞고 행정비용이 어느 게 더 지원을 받은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사업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이 크레딧들이 좀 더 민간 부분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민간 크레딧 거래소와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684개의 78%에 가까운 기업들이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를 배출권 거래지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높은 나머지 기업들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 국내 기업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기후변화연구원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조사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1500개 기업에 설문지를 뿌렸고 100개 기업에 응답을 했는데요. 자발적 탄소 시장의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97개 기업이 감축 실적의 신뢰성 그 다음에 감축 크레딧을 갔을 때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불확실성 그린워싱 국제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어디에다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역시나 검증 고도화 투명성 문제랑 공통기준 수립 연계 방안 역시나 활용처와 투명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은 행정처리 비용 지원해주고 컨설팅하고 포럼해달라 가깝지 않다는 거죠.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즉 기업들에게 아직도 자발적 탄소 시장은 먼 곳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크레딧 거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살린 부분이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기업들은 아직 자발적 탄소 시장이 국내에서는 멀다. 왜? 배출권 거래제가 아직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향후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탄소 시장 투명성 강화와 국제적 통합 노력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COP28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VCMI나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결국에 모여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같이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니지만 항공기가 얼마나 많은 배출을 하는지 아시죠? 코시아에서 여러 베라랑 골드 스탠다드랑 같이 MRV와 관련된 통합적 가이던스 그 다음에 거기에 ICVCM이 같이 가이던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통합적 노력을 같이 가겠다고 지금 통합하겠다라는 국제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국제 탄소 국경 조정제 비관세 장벽 탄소세 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ESG 관련 논의도 지금 빠르게 진화되고 있고요. 한국처럼 해외 수출 의존도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개선된 공시 제도가 시행될 텐데 일단 내년부터 2조 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험 보고서를 공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코스피의 모든 기업들은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이 기업들만 해야 할까요? 요즘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될 때 다 어떤 기후변화나 어떤 ESG를 다 보고 있고 해외 기업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펀드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배출권 거래제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디 가서 감축 활동을 하고 실적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자발적 탄수 시장은 굉장히 유용한 활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피부로 앉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 있어서 국제 동향과 현재 상황들을 좀 검토를 했을 때 시사점 및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두 개는 사실 정부, 중앙대의 산림청하고 진흥원하고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이슈입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신뢰성 강화하고 산림 제도 기반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하고 크레딧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리노싱을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우려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크레딧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배추권 거래제라든지 지금 외부 감축 사업 기간을 일원화하기 위한 산림청에서 열심히 외부 환경부랑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마지막 범경 검토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편액 인증을 할 수 있는 가급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질 탄소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표준을 고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인증을 해야 되지만 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용을 들였을 때 그 크레딧이 발용됐을 때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추권 거래제의 감축 실적형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연계라든지 이런 참여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졌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개발자분들 제가 연구직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국가연구기관이라서 개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진짜 사업 개발하시면 진흥원에 연락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연구원에게까지 사업자분들이 전화 주실 정도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자 할 때 팔고자 하는 시장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구매자 니즈가 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 개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정희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우선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들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행과 국제사회에서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걸 이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의 경과보고서를 보면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자연의 보호, 기후 변화 등 5개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해야겠다라고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요. 국제기구 간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격차를 좀 해결해보자 라는 문제점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많이 들어보셨죠.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한 경영을 고려해서 좀 환경을 살려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한번 약속해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업과 정부의 친환경적 활동도 장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아의 로드맵을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뽑는데 친환경 관광이나 디지털화 그리고 기술과 관광의 중소기업화 그리고 목적지를 관리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MG세대 다 들어보셨죠. MG코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MG와 에코가 결합된 말인데요. 이와 같이 MG세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특성들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캠페인부터 직접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나 청원 등에 나서는 등 좀 활발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G세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에 어떤 트렌드들이 나올까 관련해서 많은 책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관련된 책자들을 좀 보고 저희 분야와 연계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시간의 가성비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라고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초단위로 시간을 좀 쪼개 쓰자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형근무와 재택근무를 통해 개인에 따라 시간의 사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시간의 희소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높이는 트렌드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거를 시성비 또는 분초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형근무제나 재택근무가 여가생활이나 퇴근 후의 활동에 관심을 두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겼습니다. 짬피티, 틈새피티 이런 내용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패러다임의 일부이다라는 것들을 예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크로노 어버니즘입니다. 크로노 어버니즘은 도시민의 시간을 도시민의 시간 사용을 좀 줄여주자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내일의 도시 파리 15분 도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에서는 도보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겠다는 개념이 들어섰고요. 프랑스 파리 외에도 도쿄, 그 다음에 호주의 멜버른, 그리고 국내에서는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이런 n분 도시의 개념들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디컬 헬프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회적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약자 대상에 어찌 보면 사회적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제도적 예방, 그리고 보고, 그리고 예방과 보호고요. 지원 서비스에 돌봄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가 가능한 시장화지만 이 시장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빈부 격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국가가 보편적인 공공 돌봄을 구현하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림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수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산림복지 서비스의 개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산림문화휴양과 산림교육, 그리고 치유 등 산림의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시설인 복지지구나 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고, 그 시설을 기반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학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 그러니까 소외자들이 수국권자들인 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림복지 서비스는 소외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들이 다 받는데, 그 서비스에서 결여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 드릴 게 있습니다. 산림복지 시설에 숙경영체험님이 들어왔습니다. 2023년 6월에 법이 시행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임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 시설의 숙경영체험님은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국내의 사유림을 가지고 계신 임업 산주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 산림복지 지능계획이 끝났습니다. 지금 2차 년도, 제2차 산림복지 지능계획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차 산림복지 지능계획이 있던 5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한번 저희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산림과 복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했을 때 절대적인 노출 빈도는 증가,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보면 환경, 자연, 치유, 시설, 문화, 체험, 사람들 이렇게 해서 되게 내용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해 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만 중심이 되었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산림복지 지능원이 있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본 전망을 하면서 산림복지 서비스 현황에 활용한 자료들을 단 한 번도 소개해봤습니다.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복지 전망은 산림복지 서비스 행정통계와 국가승인통계인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로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통계는 실제적으로 정책 수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측정한다고 하면 전 국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승인통계인 전 국민 대상의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잠재국에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의 공급현황입니다. 공급현황은 아무래도 시설과 전문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로 보면요. 서울과 강원도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괄해서 봤을 때 인구 100만 명당 대비 시설이 1.6개소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실거주자 100만 명당 48.1개소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전문업은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 100만 명당 16.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7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를 봐서는 이쪽이 훨씬 큰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와 충북, 전북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문업 역시도 제주와 전북이 굉장히 낮은 부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구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 현황에 대해서 세 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를 통해서 산림복지 수요 현황을 보면 전 국민의 82%가 1회 이상 산림을 방문했고 산림휴양 복지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92.7%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요. 21년보다 22년에 6.2%가 상승해서 더 많이 경험했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시즌에 조금 줄어들었다 다시 회복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형은 이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산림을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있다는 그런 수요를 볼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혜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수혜자 숫자입니다. 실제 수혜자 숫자를 보면 2023년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한 11%가 증가했고요. 시설별로 보면 휴양림이 7.2% 유아숲 체험원은 132%나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이 그렇다면 어떤 민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려해서 이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휴양림 내 이용 문의 그러니까 휴양림 내 시설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다자녀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예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입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더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낸 표인데요.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에 이용하겠다는 의미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두 분야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여가 활동들의 특징입니다. 당일과 숙박 방문은 활동과 목적, 동반 유형이 약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일상 방문의 경험은 목적, 동반 유형이 숙박과 당일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당일과 숙박은 자연 풍경 감상을 위해서 그 목적지를 선택하는 입장이 가장 강했고 그리고 휴양미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반하는 형태는 가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와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있어서는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혼자가 40%로 가장 높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림 여가 활동의 지역배 이동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배 수요를 살펴보면 경기, 경남, 강원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남 지역, 강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 경남, 경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대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들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목적하는 대로 이동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강원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이동 수요를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따른 이동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동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좀 작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최대 많이 가봤자 경기 지역 정도 그리고 굉장히 짧은 동선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로 좀 집중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이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주로 나타나는 게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걸 딱 보면 생각나는 정도의 시설들이 다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양 및 휴식과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고 어떤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돼서 활동하는 게 나타났고요.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소적 특이성이 굉장히 많이 따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강원도나 제주도 이렇게 좀 이동이 집중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의 전망입니다. 산림복지의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승인통계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번도 이 수요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어떤 도시에서 매력적인 자연과 접근성이 좋고 연계관광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도시로서 여행하는 분야로 가지고서 저희가 풀시앰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중심으로 본 예측을 실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어떤 가족이 강원도에 있는 좋은 산,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봤을 때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요가 많이 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연차가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2024년에 23년보다 당일형은 3.1%, 숙박형은 2.7%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한 번 갔던 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활동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되어서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2024년에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니까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역, 그리고 경북지역, 경남지역으로 많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지역, 그리고 경북지역, 그리고 경기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인지 본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트렌드를 보고 현황과 전망치를 본 다음에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전문업들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나 정책들은 어디로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한 개인의 반복적 경험이 유지되고 증진을 위한 경험이 다양성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가치의 중요성에 개인 투자 비용보다 높은 충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경험의 다양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험, 경험자 시간의 절약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나노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며 세 번째는 일과 경험을 콜라보레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노형 서비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의도된 불편한 원시룸을 기준으로 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생활권 내에서 일상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부터 원시룸까지 그라데이션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어디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도록 나누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너에게 좋으니까 산림복지 서비스를 해야 돼가 아니라 너의 그 활동이 지구와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까지 부여해야지만 사람들은 이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진흥원에는 ESG 사업을 좀 더 발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ESG 그러니까 산림치유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ESG 그리고 탄소저감, 제로웨이스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여낼 것인가라는 것들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과 경험의 콜라보레이션. 워케이션을 넘어 출장지에서도 즐길 수 있는 틈새 산림복지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으로까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산림복지 서비스 플랫폼이 일어나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숲이랑 숲나들이가 아직도 일어나 되어 있지 않은데요. 내가 어느 곳에 출장 갔다가 출장한 곳에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즐기고 싶을 때 바로바로 검색해서 산림전문업이나 전문가랑 코어기 되고 거기에서 내가 즐기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진흥원과 현장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국립수목원의 배준규 과장님이신데요. 저희 3세션에 9개의 발표가 있는데 8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자가 합니다. 그런데 한 개만 유일하게 정원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수목원에 발표를 요청드려서 매번 지금 배준규 과장님이 어려운 걸 해주시는데요. 하여튼 따끈따끈한 정원과 산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 위주로 좋은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플로우에서 궁금한 사항을 좀 더 많이 질문 받으셔서 답변하실 수간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선수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께서 좀 어야하게 생각하십니다. 산림청에서 왜 정원을 하지? 그런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연락도 많이 오시고 왜 산림청에서 정원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그런 수요에 발맞춰가지고 발빠른 대응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국민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마 이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에 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저희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커머스상입니다. 이건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이커머스상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sh.co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탈 이커머스상에서 살펴보면 홈가드닝에 대한 전체 매출들이 실제로 9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정원에 대한 꽃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정원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애누리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매출을 살펴보면 특히 텃밭세트 같은 경우는 저도 도시 텃밭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한 491%가 갑자기 증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계속 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봐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들어서 아마 제가 자세한 브랜드명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어 업체에서 보면 전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실제로 뭐냐면 인공식물 재배기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 보면 갑자기 보시면 19년 100억에서 600억 보면 2003년에는 5천억 원이라는 그런 매출이 사실은 잡혔다고 그래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통계에 잡혀있는 자료인데 실제로 보면 그 정도의 매출인데 매출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또 예단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권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원사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어쨌든 수목원 옛날에는 수목원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을 해서 수목원 정원법이라는 법을 어쨌든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산업이라든지 정원진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정원산업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정원진영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2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를 살펴보면 탑다운 보다는 민간에서 정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 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양적인 그런 점검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느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느냐라는 그런 반성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25년 끝나고 3차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정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점들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가든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저기 무슨 불고기집 잊지 않느냐 그게 가든이라고 다 생각해요. 말씀 진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요즘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뭐냐 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든이 아니라 실제로 정원이 가지는 다면적 가치, 인문 가치, 환경 가치, 사회 가치, 문화 가치 심지어는 요즘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ESG 가치를 좀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점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손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순히 정원무라라는 그런 거를 벗어나서 결국은 이게 산업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희 한 2년 정도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원 산업에 대해서 이것들을 국가 통계로서 좀 확립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 승인 통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산림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이제 정원무라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산업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 예로 지금 도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산림 녹지과를 명칭과 명칭 정원산업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과거에 산림 업무라든지 녹지 업무에 대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서에서는 되게 반발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국이 뭐냐 하면 농정국 아니면 축산국에 있는데 그 국 자체를 아예 뭐냐 하면 에너지 산업국 밑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옮긴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계속 명칭에 대한 그런 변경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 산림청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실제로 저도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청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자꾸 탑다운 방식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지방비로서 주고 그다음에 생활권에 예산을 좀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중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조성해주거나 혹은 소업지역 정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사실은 도시재생 분야가 사실은 대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결국은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의 방점을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도시재생하는 데 접목을 시킬까라는 그런 관심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토지공사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좀 바꿔볼까라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안 혹시 섬 전체가 결국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신문에도 특비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식물을 심고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왜 이 부분에 열광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실내 정원 특히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정원 수요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림치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원치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나중에 뭐 사림치유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조화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제도적으로는 지방정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원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 그다음에 울산 국가정원 두 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정책 수요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건의도 많고 그다음에 정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이시는 트럭 같은 경우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결국은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좀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식물 클리닉 실제로 차를 이동하면서 이제 정책 수요에서 대해서 그런 수요를 사실 담당하고 있는데 한 배로서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물론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것들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국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또 정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정원치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살림치도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치유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시면 대부분 병원이 아니면 요양원으로 다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요양원에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게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널시인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직접 가드닝을 하게 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실제로 몸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좀 가지고 이런 제도들도 결국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부처에 대해서 같이 뭐냐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하고 있고 청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올해 담양 같은 경우는 한국정원문화원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정원신용화센터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뿐만 아니라 아마 정원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 의벽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원산업에 대한 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품목들은 중복은 됩니다. 중복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의 앞으로 산업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금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순천에서 올해 작년에 개최되었던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단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물론 주관하거나 인정을 한 기관이 isph식물생산업협회에서 했지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800만 명이 다녀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것들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원과 관련한 산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커머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정원 관련된 용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아마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정원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확산을 시키고 할까라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올해 정원 관련 예산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부 기조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감축이라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은 이게 정원 도시라는 사실은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이 용어가. 그런데 아마 앞으로 저희 정원 도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간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에 뭐냐면 이정희 박사님께 잠깐 말씀하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파리의 15분 도시 여러 가지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으로서 어떻게 도시를 물리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를 하고 정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도시를 끌고 갈까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해서 퍼블리싱을 할 예정이고요. 자세하게 내용들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 시간이 되시면 해남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시범사업으로 정원 도시 관련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원 치유라는 부분들을 도입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R&D 관련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어느 만큼 수요를 가지고 국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청찰서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지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국가정을 만듭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원하면 다 해 주십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원 특히 올해 저희도 카타르 국제정원망래 저희들이 한 달에 거의 정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한 6개월 만들건데 현지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정원 세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때 VIP회에 오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정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지정을 할 것인가.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 도시 개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어떤 것들을 반영할 것인가. 정원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원 산업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마 정원 전문가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해외 종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그다음에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냐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요구 대응은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많이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정원 산업 규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정원 시장들은 매년 약 한 4% 정도 성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추세는 계속 갈 거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정원 시장의 40% 이상을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중국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위권에 좀 있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독일이 어쨌든 간에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실제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정원 산업 세계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자지우지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바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게 지금 다 끝났다고 아직 24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다른 산업과는 약간 조금 틀리지만 정원 산업이라든지 정원 문화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선진국을 계속 봤을 때의 관건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갈까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 산업이라든지 정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공할 수 있냐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